안녕하세요. 저는 참전계의 고병찬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외국운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할머님들이 계시는데 올해 86세 할머니를요. 경찰이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 결과 60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600만 원 벌금이 나와서 500만 원은 우리 군사님이 갚으시고 100만 원은 갚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우리 남북중앙교회 채문수 목사님이 100만 원 드리겠다고 해도 그분이 괜찮다고 100만 원은 5, 6만 원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 한다고 하고 100만 원은 내가 제 값을 받겠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8월 15일 날에 광화문에 예배대를 갔었습니다. 경찰이 제재해 있었습니다.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을 인도를 막았어요. 왜 인도를 못 가게 하느냐.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그때 87세 된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할아버님 태극기를 희날리고 있었는데 8월 15일 국민의 주권이 회복된 날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주인이,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주권자들, 국민이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해서 감사하다고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그걸 못 흔들게 경찰이 할아버지를 계속 태극기를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뺏기려고 하니까 87세 된 할아버지 팔을 뒤로 꺾어요. 꺾고 태극기를 빼앗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격분하신 거죠. 우리 권사님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손잡을 안 되는 너희가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태극기 흔드는 게 8월 15일 태극기 흔드는 게 잘못됐냐. 그래서 항의하시면서 태극기를 다시 달라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밀은 거예요. 경찰을 밀었다고 경찰이 할머니를 고소했어요. 벌금이 600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500만 원은 갚고 또 100만 원은 일부러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갔습니다. 지금 교도소 가셨습니다. 감옥 가셨어요. 86세 할머니가 여러분 젊은 사람을 경찰을 밀면 얼마나 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고발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감옥 가게 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제가 권사님, 최문수 목사님들 우리가 돈 드릴게요. 600만 원 채워 드릴게요. 해도 괜찮다고 500만 원은 냈으니까 100만 원은 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 판사도 안타까워가지고 할머니 제가 100만 원 마련할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할머니께서 우리 권사님이 아니 괜찮다고 정광호 목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감옥도 가시고 또 주교실 목사님도 신사참배하다가 감옥도 가시는데 내 이 나이에 86세 할머니 내 이 나이에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고 나도 감옥을 가야겠다고 감옥 한번 가봐야겠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감옥 한번 가야겠다고 그래야 내 인생에 보람 있겠노라고 하시면서 감옥 가셨습니다. 참 눈물 나죠. 감옥 가셔서 지금 5일째입니다. 6일째, 6일째입니다. 감옥에 6일째 지금 가 계시는데 제가 방송을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참 저도 고민이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큰 거잖아요. 86세된 할머니를 감옥에 처 넣는 경찰들 고발하는 경찰들 저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국가 공무원들 저는 정말로요. 저희 가까운 지인들도 국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요.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국가관이 많이 바뀌어요. 86세된 할머니가 밀면 얼마나 밀었어요. 경찰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 사람이 인도도 못 지나다 다니게 막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있잖아요. 위치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횡단보도도 아니고 인도, 인도. 인도를 걸어가는 데 다 막았잖아요. 이유가 뭐냐. 감염법 예방법에. 감염법 예방법이 국민이 인도를 다닌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집회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민노총은 다 집회하고 다 모이고 다 해도 괜찮은데. 할머니, 86세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뭘 밀었다고 할머니를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600만 원 나오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가게 만드는 그게 경찰이에요. 경찰. 이 경찰들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 보시죠.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김사랑 씨를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수사권을 달라고. 중국 공안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래도 아직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도 난다면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라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86세대 할머니가 인도를 가는데 못 지나다니게 해. 그것도 태극기 흔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8월 15일이에요. 당연히 태극기를 힘들 수 있잖아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경찰이. 87세대 할아버지를 팔을 꺾고 태극기를 빼앗아요.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이건 집권 남명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폐론이에요. 폐론. 이게 폐론이 이런 지경에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할머니가 항의를 하니 할머니가 경찰이 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경찰을 비키라고 밀었어. 젊은 사람이 밀린다고 밀리겠어요? 86세대 할머니가 밀어봤자 얼마나 멀 밀리겠어요. 그걸 또 고발하네. 고발해서 할머니를 곤사님을 감옥가게 하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적입니다. 정말 애통하고 비통합니다. 할머니, 우리 곤사님이 감옥 가신 지가 5일째입니다. 저는 참 애통합니다.